커뮤니티 빅리그 개그맨과 제작진이 모인 FC 코빅팀입니다 나와주세요 그래, 꼬마 녀석들아 삼촌 왔다 쌤 기울이기를 하시는데? 몸 푸는 건데요? 많은 분은 좀 많고, 뚱뚱한 분은 좀 뚱뚱한 거예요 미세 같네, 언니 와, 뭐야? 왜? 기준이 잘하네 여기 와서 국가대표도 만나고, 연예인도 만나고 너무 좋다, 여기 일단 코빅FC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대세 개인기의 제왕, 김두현입니다 와! 예! 야!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매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7년 오동나무 신드롬을 일으킨 아, 저 오동나무 그런 사람이네 개그맨 신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예인와 개그맨 김성원입니다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기, 예 좋아해 좋아해 안녕하십니까? 개그우먼 양기용입니다 저도 개인기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성악하는 최민식 씨 한 번 보여드릴게요. 최민식 씨. 내가 인마! 에이! 너가 서장하걸! 에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내가 다 다 해산! 잘한다! 제가 너무 미안해! 지금 선출분이 한 분 계세요. 선출분이요? 누가 선출됐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축구를 하셨던 선출분이 계십니다. 선출분이 있다고? 저기 11번의 안용진 선수. 11번의 안용진 선수. 차두리 선배님의 친구분이시기도 하고요. 내가 나잖아, 딱 이 사람이야. 팅! 팅! 이렇게 돼. 방금 날라가. 제가 사실 조원 씨가 나오는지 모르고 섭외를 했거든요. 저한테 비밀로 찍혔다고 했는데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이력은. 근데 오늘 저희 이겨도 돼요? 와아! 저희는 찐으로 붙는 거예요. 선수들이 보니까 좀 마음이 풀렸어요. 저 정도 아저씨들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간단하게 기량을 우리 선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골 세리머니. 어, 골 세리머니 누가 하는 거죠? 기량이랑은 좀 상관없이. 그래도 뭔가. 약간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럽 선수들이 골 넣었을 때 이제 세리머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화끈할 텐데 유럽! 저거 누구예요? 유럽의 누굽니까? 몇 개 더 보여줄까요? 어 골키퍼가 그 스콜피언 킥으로 해가지고 공 맞는 거 아 이거? 네, 공 한 번 자, 박경호 선수의 스콜피언 킥 자, 스콜피언 흐! 흐! 2단다워 우리 두 손으로 생각해 들어가는데? 그럼 혹시 우리 골든일레븐 선수들도 여기에 뭐 개인기 있습니까? 잘 나와 이제 빨리 어, 한승님 될 거 그냥 보여줘 허벅지 나보다 더 걸그런데? 어, 이미 태큰을 좀 했는데 얘들아 얘들아 기선제약 한번 가자 기선제약 기선제약 오오,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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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말이 안 됐어 I REMEMBER YOU 오! 2050 오!! 오!!! 어어어 굉장히 기대하는 백권 선수인데 21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